들을 때 그냥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듣는다면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고 또는 몸을 상체를 그 상대에게 가깝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듣고 있다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안녕하세요 리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참 대화를 잘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통을 잘한다 대화를 잘한다는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은 타고난 거 플러스 공부를 해서 아 이렇게 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대화의 기본은 듣기와 말하기죠 너무 많이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말만 해도 피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듣기와 말하기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듣기부터 듣는 기술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듣기의 가장 첫 번째 매너 원칙은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또는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딴 데를 보고 있다든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무언의 표시겠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존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상대가 너무나 신이 나서 말을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사실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느낌은 목소리 톤에서 35% 정도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 톤을 너무 높이 얘기하면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너무 저음으로 얘기하면 왠지 퉁명스럽게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톤도 평소에 어떤 목소리 톤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가 편안하게 기분 좋게 듣는지 그 목소리 톤도 굉장히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의 딥한 목소리를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랭귀지가 전체 대화의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바디랭귀지는 그 무원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말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 듣기 싫다는 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단지 팔짱만 이렇게 꼈을 뿐인데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듣느냐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또 그 대화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듣고 있는지를 역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리액션입니다 오 그래 와 대단한데 어머 어떻게 그랬어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박수를 치는 이런 반응도 좋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도 좋고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고 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현재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 리액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경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느긋하게 듣지를 못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듣는 사람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관심과 사랑으로 나의 마음과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저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대화의 전체적인 대화의 주체가 90%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는 나도 이 세 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대화의 주체를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으냐 우리 전체의 대화를 100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40% 대화의 지분을 갖고 또 다른 한 사람이 4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20%는 침묵의 시간 공백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답을 하기 전에 잠깐 5초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내 생각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좀 퀄리티가 있다 그럴까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서 가끔은 살짝살짝 대화에 공백을 두는 게 좋은 대화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화를 잘 하려면 저는 이 질문하는 극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 왜 그렇게 느꼈어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런 감정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대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그냥 수다가 되지만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해준다면 어 글쎄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대화가 굉장히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어 마지막으로는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좋아해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아우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공감과 이해만 해줘도 상대는 굉장히 만족하고 또 많은 위안이 되고 또 오늘 이야기를 참 잘했다 아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명쾌한 결론 또는 명쾌한 생각과 답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훨씬 생각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대화는 재미와 편안함을 원하는 대화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을 한다든지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통, 대화 이거의 가장 큰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이 대화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화를 할 것이냐 그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는 대화고 또 헤어지고 나서도 아 오늘 얘기가 정말 좋았다 아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정말 좋은 대화를 했고 또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듣는 법 말하는 법을 통해서 나의 마음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을 잘 익힌다면 우리는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해외 아 city 아 さ이